1,2,3 안녕하세요. 도영이에요. 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같이 겟레디윗미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때랑 똑같이 피부화장은 둘 다 해둔 상태고 색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 빨리 할게. 저희가 40분 안에 화장 다 하고 옷 싹 다 입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빨리. 손을 빨리 빨리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초콜포스쿨 쉐이딩. 쉐이딩 빠르게. 진짜 손을 빨리 움직여. 저는 눈썹을 먼저 그려줍니다. 내 채널이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그니까. 아 저희가 오늘 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팬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팬미팅에 채워놓을 팬말 같은 그런 사진을 찍으러 가고 이제 또 회사에서 저희들이 같이 팬미팅 때 어떤 선물을 드릴 건지 공연을 어떻게 할 건지 약간 이런 기획을 오늘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촬영도 해야 돼서 약간 신경 써서 화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밝은 컬러로 눈에도 음영. 눈썹 됐나? 여기가 좀 더 길어. 나 지금 오늘 촬영이니까 눈썹을 조금 그려야겠어. 응. 진짜 코딱지 만큼. 이거는 안나수이 아이브로우 컬러 컴팩트. 여기 있어. 어때? 눈썹 그리는 거. 음.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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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 고 다음 쉐딩을 해줍니다. 블랙 루지 업 앤 다운. 트리플 컨터링. 내가 준 거잖아. 맞아. 눈썹까지 그렸고. 제가 좋아하는 단델리온 트윙클 미니. 하이라이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쉐딩을 조금. 박스 세게 했습니다. 눈 하자.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여기. 밝은 컬러로. 눈 여기 전체에. 브러쉬는 쿠모 핑거 팁 브러쉬입니다. 여기서는 뭐 무슨 섀도우. 섀도우나 팁 브러쉬 쓰는데.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피티시 소프트. 아 이거 너무 똑같아 놨듯이. 피티시 소프트 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 그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좀 바꿔봐. 바꿔보라고? 어. 언니랑 똑같은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똑같은 거 하면 의미가 없지? 어. 이것도 똑같잖아. 진짜 누가 썼어? 어. 그냥 피티시 소프트 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 세 번째 색상을. 중간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 발라주면 전. 오늘은 약간 오렌지 오렌지하게 할 거라서. 피티시 한번 써볼까? 응. 요거. 이걸로 눈두덩이 위에 해줄게요. 오. 엄청한데? 오 예쁘다. 이런 게 있었다. 눈두덩이에 있어? 어. 애교살에는 요거. 3CE 두 번째 색깔. 손을 빨리 움직여야 돼. 잊으면 안 돼. 으흠. 촬영이니까. 글리터. 오. 스틸라. 코랄 크러쉬. 여기 제일 까만 걸로. 눈두덩이에 아이라인 있는 데를 좀 자유스럽게. 중간에 코딱지만큼 찍고요. 아. 버트리기. 반짝반짝. 예쁘다.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좀 그려줄 거예요. 아. 깨졌다. 으흠. 으흠. 요거는. 손가락으로. 꾹꾹. 해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줍니다. 눈 밑에까지. 하고 남은 양으로. 삼각존. 요. 3CE 제일 마지막 색깔로. 다시 아이라인 있는. 그 경계선에. 섀도우 엄청 많이 쓴다. 응. 그 다음에. 뷰러로. 눈을 찝어줄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촬영이니까. 오늘. 와인 파티에. 마라톤 원주를. 언제까지 섀도우 쓸 거예요. 쌍각존이. 그 다음. 아이라이너는. 스테리아이즈. 12월 러브라운색으로. 롬앤 베러댄 치크. 피치치. 피치치. 또 그 뭐야. 응. 쌍가해. 아니. 그냥 그것이야. 참 합격같죠. 거기에 또. 틴트는 삐아 나오겠지. 코드. 검정색 피서. 솜수로 바짝. 올려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페리페라. 마스카라. 잉크 컬러 카라. 밀크티 브라운. 검정있어. 없어. 저는 그냥. 코드 픽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이 마스카라가 좋은데. 응. 너무 안 지워져. 너무 고생해야 돼. 오일로도 잘 안 지워져. 응. 그 다음에. 블러셔. 이니스프리. 모찌 젤리 치크 2호. 노을 말린 살구. 노을 말린 살구. 노을 말린 살구. 근데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딱 그래. 어. 그윽한 살구색. 오늘은 컨셉이. 가을 오렌지야. 진짜? 응. 니는. 가을 복숭아 할게. 가을 복숭아 좋네. 가을에 먹는 복숭아. 난 가을 오렌지. 니는 가을 복숭아. 롬앤 베러댄 치크 텐저린 칩. 이 블러셔 쓰면 되게 어려 보인다. 왜? 뭔가 뿌시시한 그런 느낌이야. 엄청 상큼해져. 마지막. 이야. 꽃보다 그. 질린다. 질려. 그치만. 색깔은 질리지 않지. 어때요? 깜빡맨. 저는 이거.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델리케이트 리치. 이것도 되게 과즙과즙한 립이에요. 톡톡톡톡 두드려서. 언니가 화장하는 동안. 앞머리 고디기립고.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야? 휴대폰이 없어. 시기가 없네. 저거. 8시 40분. 10분 뒤에 나가야 된다. 짠. 이렇게. 메이크업 끝. 일단 빠르게. 옷을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의 옷. 짠. 나름 톤을 약간 맞췄어요. 네 얼굴. 귀신같아. 일로 들어와 빨리. 귀신같이. 오늘의 메이크업. 아! 아주 좋은데. 가을 복숭아. 가을 오렌지. 짠. 그럼 저희는. 최대한 예쁘게. 촬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바이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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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